재건축 시 소유자 건축 부담금은 얼마정도 예상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표에 127% 비례율을 잡았었죠 그래서 왜 여기가 일단 이 아파트 가격은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입지죠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역적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긴 어찌 됐든지 간에 부산에서는 지역적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부담됐냐 이거 제가 뭐 숫자상 나온거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믿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용적률이 192%입니다 이게 3종 주거지로 300%까지 늘어나죠 그러면 108%의 용적률을 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일반 문양이 되죠 일단 새로 재건축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팔것이 나와요 근데 이 양이 작지가 않아요 저희가 세대도 보게되면 1200세대가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2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800세대를 판 가격이 수익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전체가 수익은 아니죠 뭘 빼줘야 돼요? 공사비는 빼줘야죠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일반 문양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재건축하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있는 아파트를 부숴서 부수잖아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집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돈과 수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례율 계산식을 곰곰이 보시면 사업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비례율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간단하게 총 지출을 뺀 것에 대해서 정비 사업소 볼 수 있어요 이걸 종전 자산 평가금액으로 평가액으로 나눠서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저희가 이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학공식 보면 헷갈려요 그러면 이 총 지출이 뭔가 이게 사업비인데요 이게 보시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 크게 나누면 정비 사업비 그 다음에 종전 자산 평가 종전 가치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를 쭉 나눠서 세분적으로 보면 각종 용역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금융비용 이 수입은 뭐뭐가 있을까요 이게 조합원 분양대금 플러스 일반 분양대금 여기서 상관은 100개요 왜 상관은 딴 살림 차린다고 하잖아요 딴 살림 차린다고 하는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추 보시면 공사기하고 금융위원 계산하면 여러분들 사업성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저게 표에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게 계산했던 이게 127%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7%라는 것만큼 말씀드렸듯이 10억짜리가 12억 정도가 돼서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34평이 15억이면 15억이면 10억짜리 지금 물건 사신 분은 그 차익에 해당하는 2억 3천되고 34평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세가 얼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익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만약에 분당금 하나도 없이 들어가면 그냥 똔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건 팔 때 조합원 분양가로 물건 안 팔죠 시세로 팔 거잖아요 시세로 그러면 그 차익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동시화 경제 도시화 경제 그렇지 마이 tom